으 아 그렇습니다 2매치 출발합니다 문세현의 서비스 3도 흔들어 버릇 2매치 첫 득점의 주인공 문세현의 서비스 짧게 춥니다 안태형 그리고 반격 재빠르 으 뭐 빈거로 비스 으 으 으 짧은 공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트를 계속 걸치는데요 이번엔 서비스 문세현 으 백핸드 네트에 또 막 길게 보냅니다 안태형 으 3구 흔들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양선수 눈치 싸움 으 으 으 3구 네트에 맞선 가고 추격하고 있는 문세현의 경기 양상 으 백핸드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으 백핸드 돌려 세웠고 으 으 으 으 으 으 3구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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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ng 으 앱 백핸드. 톡 쏘. 안태형의 서비스. 짧게 갔습니다. 대각선. 자 플립. 있습니다. 예. 서비스권 두 점을 가져간 안태형. 백핸드 돌려 세웁니다. 문채영. 예. 한 번 더. 한 번 더. 가져가면. 리시브. 바나나 플립. 기습적인. 퀸서비스. 주요합니다. 석 점차. 오오. 안태형이 극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. 아 보십시오. 끌려 다니고 있죠. 예. 두 점에 묶여 있습니다. 안태형. 공격. 기회를 잡아봅니다. 해야 되겠습니다. 예. 공격 찬스에 길었. 쫓아갑니다. 문세현. 살려냈고. 기회를 잡. 백핸드. 안태형의 서비스. 서비스. 문세현은 한 점만 가져오면 매치 포인트. 매치 포인트. 기습적으로 감. 서비스. 문세. 문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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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you and I, we go